아아 어...왜 통과 제리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빨리! 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왜 통과 제리냐면 어 제가olic 수업 때문에 힘들거든요 아, 슈아 씨, 슈아 씨 때문에요? 제가 슈아, 이거요. 얘가 제인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어, 슈아는 수진이를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저를 너무 질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아, 슈진, 수진 씨를 차지하기 위한 두 분의 다툼인 건가요? 슈지 언니는 저를 제일 사랑해요. 아, 슈지, 슈아, 슈아 씨를 제일 사랑하신다. 맞아요. 자, 일단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미윤 씨, 슈아 씨. 네. 아, 네. 두 분께 여쭤볼게요. 네. 두 분께서 최근에 싸운 건 언제입니까? 슈아 전입니다. 아까 전에 왜요? 싸운 거까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대화하고 있어요. 아, 대화, 대화 좀 나누셨군요. 무슨 이유에서? 무슨 이유요? 아, 방금 화장실에 갔어도 조금 대화했어요. 그 방금. 뭐라고, 귀여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 네, 저거 안 쳤어요. 아, 네. 안 쳤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제가 빨리 쳤어요. 안 쳤는 거 같아요. 아, 네. 아, 네.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서 알려주셨지만 미연씨가 듣지 못했군요. 들었는데 3칼 정도 있었어요. 뭐가 첫 번째 칼인지 모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거기에 들어가서 굳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싸웠다. 네. 아니, 아니, 그냥 3, 시작한... 아, 시작한 지 4, 아, 시작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라는 거군요. 자, 이제 두 분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수지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미연 언니 이렇게. 아, 네. 이게 지금 좋은 일인데 아까도 제가 방송 속에서 미연씨와 대화하려고 했었는데 슈아가 있어요. 응. 아, 네. 아, 네. 맨날 저한테 막 대화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런다 했어요.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슈아, 수지씨가 멤버들의 이런 사랑을 급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지씨는 행복한가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지금 어려운 순간. 어려운 순간을 좀 만들어 드릴까 하는데. 수지씨. 둘 중 한 명만 선택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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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다리에 들어와 앉아주세요. 미연씨와 수아씨. 자리를 들어와서 앉아주시길 바라구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수아씨와 유진씨. 미연씨.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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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선 언니둥분께 정리를 잘 해주세요. 네. 사랑해주는건 좋은 것 같지만. 일단 사랑하는건 고맙지만 성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수아우님. 하하하하. 되지 마. 하하하하. 아, 불만이 많으신가 봅니다. 하하하하. 그렇죠? 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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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아. 감사합니다.